부산 지역의 원로 목회자들이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산성교회 허원구 원로 목사는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연합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운대 성령 대집회와 부산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부산교계는 오는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10만 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CT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